왜 베트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노이에는 19챈채의 신규 아파트가 출시되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몇몇 프로젝트와 소수의 개발자가 공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9년 동안 하노이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첫 9개월 동안 셧 9천 채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시장에 출시되며 하노이 주택 부족 현상이 종식되었다고 CBRD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외곽 지역에서도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시장의 비정상적인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급이 수량적으로는 개선되었지만 몇몇 프로젝트와 개발자에게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해지면서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즈드 프로퍼디의 CEO인 팜득토 안 씨는 지난 1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온 전문가로 2024년이 2014년과 2015년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아파트 공급이 수량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다양한 개발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프로젝트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띄었지만 올해 초부터 하노이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이 부족하여 가격 하락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같은 의견으로 CBRE 하노이 지사장 윤화이 앤 씨는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가 기존 고가 대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가격이 이전 분양 가격보다 낮아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새로 출시된 고가 아파트도 판매가 잘 되면서 개발자들은 가격을 낮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아파트가 실수요를 충족하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발자들은 가격 책정 시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가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분기 초에 테임옥, 남트 림에 위치한 싱가포르 개발자의 프로젝트는 예상 가격이 평방미터당 66백만 동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4천 건을 초과했으며 최종 출시 가격은 평방미터당 70백만 동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장은 특정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출시마다 그 지역의 새로운 기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는 특정 거래소와 중개업자들이 매물 가격을 조작해 시세를 올리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부 부국장인 루엉 누이동 씨는 일부 거래소가 신규 매물 출시 시 가격을 추가하는 행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협회장인 레 황 체오 씨는 최근 2년간 원자재, 인건비 등 투자 및 건설 비용 증가가 새로운 프로젝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회에서 상정 중인 상업주택용 토지 확장 시범 결의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협의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